부며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60대에 꼭 해둬야 할 것 10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라.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구웠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이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이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다. 두 번째 친구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자.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황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후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친구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보자.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간다. 패션부터 바꿔보자.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30, 4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보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나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 돈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보자.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질까?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다.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법, 외국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활력을 주는 취미 생활을 해보자.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이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여행해보자.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한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진다.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다. 여행과 모험은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일곱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다. 병에 너무 음메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다.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자녀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자.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다.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새는 60대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이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이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하자. 아홉 번째, 남자 또는 여자 됨의 기쁨을 잊지 말자. 자신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진다. 남성도 여성도 섹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 신체적인 접촉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품에 안아주는 접촉의 행복감을 실감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열 번째, 봉사로 사랑을 전파해보자. 이웃을 향해 봉사하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에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친구, 지인,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나의 60년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웃에게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 열 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